영등포 구립도서관이 찾아가는 도서관, 책들임 서비스와 북레터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장기화로 인해 주민을 위한 한시적 도서 배송, 택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에 더해 북레터를 운영, 대출도서를 읽고 느낀 점이나 나만의 문장 등을 편지에 써서 책과 함께 반납하면 휴관 종료 후 도서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운영기관은 휴관 종료 시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